제가 이놈을 배워도 되겠습니까 갈을 걷어봐요. 내 명이 들리지 않는 게냐. 내 명이 들리지 않는 것 같네요. dudukk 저요? 이건 왜이렇게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지. 꽃선비님들 중에 아! 큰선비님! 어허! 난 노래를 못한다! 노래라니? 에이! 못하는 게 어딨어! 이 방은 가는 대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지! 그게 노래지 뭐! 자고로 노래라! 악사와 악기가 제대로 갖춰줘야 악기의 대동이오! 이게 무슨 차요? 우리 청춘했던 멤버에서 리드보컬을 만들고 있는 장별함 씨고요 메인보컬을 위해 저 아직 완전 코러스 명진과 나는 베이스 할 거야 여기는 떨떠름을 맡고 계시는 진짜 좋아입니다 떨떠름 쑥스러움을 맡고 있죠 그룹이신가요? 저희 그룹이죠? 저는 월담! 야 우리 아이 들켰어 월담이에요! 떼쩌구리 넌 너에게 높은 콧대를 제대로 뭉개주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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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stan! 타죽을 찾아보자 음icle 제가 한 곡 좀 뽑아보겠습니다. 벌써! 오예야! 오예야! 어쩔시고 오예야! 잘 돌았다 오예야! 온유월에 오예야! 맥주간 놈이 오예야! 오린 앞에 오예야! 아른 앞에 오예야! 오예야! uzun 오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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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시고 오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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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떤 팀이야? 깜짝이야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잘했어, 깜짝이야. 에헤헤, 어떡해야. 초아! 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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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